안녕하세요 시은 크리에이터 이성우 마술사입니다 어느덧 12월의 마지막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? 밝고 빛나는 한 해? 혹은 제 손수건만큼 부드러운 한 해? 평범했을 수도 있고 누구보다 바쁘게 땀 흘리며 보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올해 세워둔 목표는 모두 계획대로 이루어졌나요? 아니라면 내 생각만큼 흘러가지 않았나요? 그랬다면 분명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모두 앞으로 찾아오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더욱 많은 것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을 모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밝고 빛나는 화려한 다음 해가 여러분들을 기다릴 테니까요 2021년은 코로나19로 고통받지 않고 좋은 소식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흥 크리에이터 이성호 마술사였고요 다음에 또 봐요